네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 앨범 수록곡 중 한 곡인데 그린씨가 프로듀싱을 해주신 달아달아라는 곡입니다 아주 대단한 곡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네 이달아 듣겠습니다. 달아달아 목소리를 챙기겠습니다 음음 안 보이게 열지 못했던 맘은 열결됐어 Oh no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날 보고싶돼 하루가 나로 가림차이돼 계절이 돌고돌고돌고 길 자리에서 항상 넌 널 다달아 알지 So safe 아아아 취약뿐게 다 헤어나올 수 없어 멈춰버린 멈춰버린 시간 속에 우리 비추는 땅빛하는 봄의 봄에서 세상 가장 달콤한 말을 꺼내고 네 꿈속에 다 버려는 완벽한 네 순간이 영원히 쓰면 네 또 이거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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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는 못 들리는 게 노래는 못 들리는 게 너무 노래는 못 들리는 게 노래는 못 들리는 게 노래는 못 들리는 게 어쩌다 아플 땐 모든 걸 잃지고 내게 달려오는 너 당연하다면 무척게 웃지마 네가 너를 소중한 눈을 마시는 건 너 그때면 또 다 떠올리네 따로만 함께 가자 약속해 계절이 또 또 또 이 자리에서 항상 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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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